스케이트보드,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스케이트보드 베스트 3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고민 논호 첫째, 매트릭스 스케이트보드 가격 23,590원 형점 4.5점 뛰어난 탄성의 대크에 미끄럼 방지 샌드페이퍼가 적용됐고 견고한 폴리우레탄 바퀴가 탑재됨 둘째, K스피드 매트릭스 스케이트보드 캐나디언 밀플 가격 29,700원 형점 4.5점 아웃캡 캐나다 메이플 대크로 탄성이 우수하며 고강도 알루미늄 탑금 트럭으로 유연성이 뛰어난 셋째, 페락 스케이트보드 형점 4.5점 영국 유명 도시에 개성하는 디자인의 스탠다드 규격 제품으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매우 안정적인 빠르고 합리적인 쇼핑 정보 고민 논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